안구독디 매일 저녁 8시 으으으음 토끼인데 아뇨 토끼가 날아다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토끼가 저지아 뭐야 왜 키워도 이상해 뭐야 왜 이래 어? 앗 뭐했음? 아니 뭐하세요 튕겼잖아요 아 진짜 뭐했어 아 네 돌아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튕겨 아니 니가 이거 토끼에서 끈거 아냐? 빵 딸다 딸 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럭키 바쿠룰 컨텐츠 시작해지는 뚱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내 젖꼭지가 겨드랑이에 달렸어 뜸이니 오케이 그럼 오늘 럭키 블럭은 멜리 럭키 블럭입니다 뭐야 이게 트롤이야?? 어 트롤 오케이 그룹 시작 짜잔짠짠 짜잔 이스킹 되게 오랜만이야 어 일반스킨 여덟달만? 안 물어봤구요 어쨌든 여러분들 아 뭐야 비온다 내가 끌게 내가 끌게 내가 끌게 아이 뭐하냐 아이 조용히 해 하지마 아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마이크 위치를 바꿨거든요 뭐야 뭐야 아이 뭐야 나 안갔어 어? 미안 다시 TP 해줄게 고마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니 나 할말 좀 할게 여러분들 제가 마이크 위치를 바꿨는데 제가 원래 이 입.. 아이 진짜 아니 말좀 할게 입.. 알았어 안 움직일게 입.. 원래 입 바로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대고 맨날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편하게 한번 마이크를 입에서 떼보고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어 지금 소리 적당한가요? 소리랑 멜리 소리랑 부금소리랑 제 목소리랑 그 다음 키보드 소리나 마우스 소리 그런거 날수도 있어요 그런거 적당한지 말해주세요 니 마이크 껐어 어? 어 뭐야 갔어? 이 야비한 놈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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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야기하고있잖아 마이크 소리 나 마이크 소리 이야기하고.. 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싫은데? 싫은데? 기다려줘 싫은데 싫은데 역전의 역전이다 아. 기다려달라고? 아. 아, 기다려줄게 그래? 네. 기다렸다. 떨어져서, 떨어져서 기다려주는거지? 어. 오, 어떻게 기다려, 오 그런... 나 그냥 갈거? 아니, 아니, 아니. 일부러 떨어진거지, 당연히, 나 기다려줄라고 이야, 역시! 배려놓은다 으핳핳ㅎ 으악! 여기서 때릴라고 했는데 이인 이인 지로운 놈 고 땡거만 배워가지고 잠깐만 니하트 배웠는데? 뚱이인데요? 뚱이인데요? 어 잠시만 어 아니 토끼로 변하지 말라고 작아지잖아 못 때린다고 아 와 지금 지금 비아 비아에 비아 토끼를 뭔 소리야? 짠 야야야야야 뭐야 죽었어 안죽었어 안죽을꺼? 안죽었지 죽었는데 아래에 있네 니니니니니니니니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성공 짠 미션 컴플리트 미션 컴플리트 라이스샷 빨리 얻어야겠다 아 님 이거 안 돼있는데요? 아 맵을 바꼈잖아 맞아 맵을 바까 튕긴 다음에 맵을 바깠거든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바꾸도록 하셔서 야 멈춰 움직이지마 멈췄어 멈추지마 지금 지금 마이크 끄면서 달리고 있지 아니 아니야 멈추지마 달리고 있잖아 원래 여겼어 빨리 나 봐봐 어? 진짜 야비하네 보이진 않지만 야비하네 오케이 오늘 트롤로키 블럭 이거 제가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빠생 진짜 한번도 단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본적도 없어서 무슨 아이템이 나올까 되게 궁금하네요 무슨 아이템이 나올까 아 자잘 무슨 아이템이 나올까 무슨 아이템이 혁곡을 막아놓자 뭐? 혁곡을 막아놓자 혁곡을 막 막 계속 빠진다 흠흠 흠 점프를 잘하세요 대기타는거 아니지 에휴 누가 닝.. 닝입니까? 기회를 해줄게 하숙으로 때리지마라 오케이 한 대 맞았어 오케이 한 대 맞았어 오케이 난 그냥 이제 갈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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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갈거야 흠 응 좋은 작전이였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한 여기서 기다릴건데 여기서 기다릴건데 Nap 오오오오 오지마 오지마 오오오오오오 떼! 떼! 으아아아악 난 먼저 갈게 세대 때린거 맞지? 어? 난 세대 때린거 맞지 세대 몰라 기억 안나 난 세대 때린거 아니냐? 난 두대 때렸어 난 모르겠다 기억이 안나 그럼 여러분 어쨌든 세대든 네대든 네 여러분들 눈감아주세요 묵히라즈야 에헴 아니 이걸 죽네? 아니 지금 내가 어? 자비를 베풀면서 기다려주는데 어?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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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죠? 쓰리갖냉이를 나한테 날려? 아 근데 아 묵히라맨 내 대신인거 같고 야 알았어 그러면 나 갈테니까 너 기다려 오케이? 알았어 기다려주면 쌤쌤 기다려 나 갈테니까 오케이 응 빨리와 괜찮아 좋아 좋아 완벽해 기다려 빨리와 나 유리한 지역에 있어야겠다 오오오돠 진짜 기다려주네 나 순간 바본가 하면서 이러고 있어야 돼 왜왜왜왜왜왜 failing 안될려줄라 했구나 착한 멜리 왜 갑자기 겁나 웃었네 아 칭찬해줘서 기분좋은거였어? 이러길래 뭐지 하면서 이랬는데 부탁드립니다 이게 문제지 어쨌든 아 저거 내가 맨 처음에 개발하고 다시나 안썼는데 쟤는 쓴거있어 그냥 가 나 안할거야 포기해 여기는 럭키럭 같이 삼십게 오케이 오케이 빨리와 같이 삼십게 그건 꿈이구요 이룰수있는 이룰수있는 우리꿈 오케이 거기서 기다려 그니까 이룰수있는 우리 이룰수있는 꿈이라고 꾸는꿈이 아닌 사다리에서 기다리지말고 TNT앞에서 기다려주세요 때리게 물에 있어요 그 그거 누르지 말고 앞에서 기다릴게 널 못믿겠어 어? 형님? 형님? 형 왜 이렇게 왜 이렇게 TNT가 빨리 터지는거였지? 잠시만 형님? 누가 나 못믿지? 아뇨아뇨아뇨 그냥 믿어요 믿어요 아 기다려줬잖아 뭘 기다려줘 자기 먼저 간혹 아니 아니 동시에 아니 늘까본거지 티 럭키블럭을 먹는 동시에 아니 뭐였어 아니 뭐세요? 아니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아 여기도 맞았어 너 아니 세대부터 다시 다시 아니면 두대부터 두대부터야 세대부터 싫으니까 그래 оть 없음 72 하이 다 안 믿는채다 아니 믿었잖아 아니 나 너 믿었잖아 알았어 사실 오늘 탑구러 개월해 잠시만 여러분들 그 막 뭐였지? 막 그냥 빨리 가서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저희끼리 솔직히 이기려고 하는 게임도 맞지만 즐기려고 하는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짜증은 짜증은 너무 분노 수치는 조금 낮춰주세요 여러분들 다 잘라 보여요 중앙에 올라오는 부분 아니 아니 이것도 재밌단 말이야 이것도 재밌었어 무슨 재밌던 분들은 재밌.. 뭐 재밌었을까 여러분들 막 내가 생방송할땐 오버워치할땐 내가 못하는 겐지랑 시메트랑 겐지 그런거 막 시키면서 이런건 꼭 이기길 원해 어? 아니 뭐하세요? 치 마라 치 마라 야 같이 서로를 믿고 공존하자 오케이 오케이 난 널 믿는다 난 믿어 아니 왜 두개야 이거 야 너도 죽었지 아 뭐야 살았어? 잠시만 살았냐? 저 쓰레기를 받는 단신이 compris 차center 여 일루와 안녕 야 내다 나 Thor 샘샘이라 다섯개 주자 반응 5개 2개 거나 3개는 죽인다? 아 괜찮아요 4개 여러분들 재밌게 했고 럭키블럭도 똑같으니까 럭키블럭도 똑같으니까 자 이대로 하도록 하죠 오늘은 럭키블럭은 트롤럭키블럭 24개 25개 너 26개 깠지 27개 까지 지금 저기는... 왜 깠냐 어쨌든 까우드락 야 쩨쩨 걔 안쳐 쩨 걔 안쳐 나 공격하러 온다 오케이 어? 럭키블럭은 무슨 럭키블럭인고? 어? 앗! 아니 뭐야 내가 죽으니까 냥이 죽었어 아니야 내가 내가 나온거 어 뭐야? 어? 방금 그거 뭔가 하이픽셀서버 소리였는데 똥 암 으아아아아아아아 에이헤이 설리 살려줘 나 못나와 친구 친구 아니 친구 미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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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아니 걸렸어 아 됐다 아니야 아 완전 아 잠시만 뭐지 왜 안 움직여 아아아아 아 슬로우 때문에 아예 안 움직여지네 오 트롤 마스크다 어디 어? 아 이게 이 마스크 아닌 그냥 트롤 페이스네 사민입거 아이고 흫헤헤 오 우리 오 이거 하이픽셀서 아았어 어 뭐야 어? 어?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eb 여러분들 방금 튕겨가지고 아이템 새롭게 웹하고 아이템 복구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또 시작 헉 할맵기 천벌받니 천벌받니 마ㅠㅠ 내가 산 신력 ЫAND 니가 잊어버린 건 무엇인 그거에요 ㅋㅋ ㅋㅋㅋㅋ sua 그거에요? 면 뻔뻔한 쟈식을 봤나 넌 사랑이다 떼 짜잔 проф! 헐! 붐바싱 x6 붐바싱 x2 붐붐바싱 x3 붐붐붐붕 붐붐붐붐붐붐 붐붐붐붐 붐붐 뭐야! 죽일만 주죠 아! 나 솔직히 럭크로 둘 아 어? 미안 아싸 내가 안다오 하하하하 양으로 변조나 하지마 그거 튕길 수도 있어 아 안나오네 오 근데 무기 하나 방어구가 많이 안 나오나봐요 나무라도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 쪼아 미치기라니 아 나무 오 트롤패스다 뭔데 뭔데 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맞짱떠 맞짱떠 으하하 오오오 세 infin обes 와 방금 완전 의 Gel 내가 캤거든 Как 감옷이 남았어 쪼 갑옷 근데 갑자기 토끼가 터져가지고 갑옷 사라졌어 와 so 서버 탕견네 와우 아 안뇽 아 왜이렇게 튕기는지 모르겠네 아 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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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3개 2개 하나 고슛 아 나무가 나무가 끝 끝내 안나오네 난 나무 많은데 22개 어? 주웠다 감사 어 가져와 그 내꺼야 아 여러분들 계속 튕기네 랩키빌록 다시하면 안되겠다 이거 오케이 이 나무는 주웠지만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션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강아주 오케이 이거 튕길 이거 계속 튕겨서 또 튕길 수도 있어요 계속 튕기던데 오케이 짜잔 짜잔 준비 됐나 됐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기 집으로 가시오 아 이거 무기가 쟤도 갑옷 없을거에요 한방싸움이다 한방싸움 한방싸움이요? 빨리 집으로 가세요 왔어요 왔어요? 갔어요 내가 보내줄게 내가 보내줄게 과거형이야 미래형이겠지 오케이 내가 때려서 죽인거 아냐? 내가 때려서 죽였어 아니 한번 봐줘 아냐아냐 집에 보낼라고 니 집에 보낼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칼은 베놈스워드입니다 베놈스워드 한방싸움이거든요 이거 위치 들키면 안되요 왜 칼 들고 왜 칼 들고 서로 보이면 말해주게 하자 넌 칼 들고 다니면 안되지 아냐 됐어냐 서로 보이면 말해주게 하자 난 보여 나도 보여 이제 스피드를 스피드 버프를 먹어? 안먹었어 너 방금 밟은거 봤거든 아 버프를 밟았다고 밟았어 나도 밟았어 그래서 아우 도망치기마세요 아 진짜 칼이 큰데 사정거리는 똑같애 칼이 커서 멀리까지 맞을거 같은데 똑같애요 아 그래갖고 그 헷갈려가지고 이씨 아 아 너 한방에 죽냐 신발때면 안 죽을거 같은데 안죽네 아 한방에 안죽네 와 어째잇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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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흡 흡 흡 흡 흡 흡 아 근데 어쨌든 저희끼리 파쿠로는 되게 많이 했는데 흡 흡 흡 정말 한방에 끝났네요 아아 하지마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럭키팝그룹 재밌게 보셨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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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뿅 뿅 Mikey 어우 찬묽 으으으으으으으응 지금 오이뚜